어? 사람 생겼다 아 집중해도 못이기는 상대야 아 저 아 방제 좀 바꿔주세요 방제 좀 누가 바꿔주세요 아 미쳤네 이거 찐찐치쿠린 맞아요 아 미쳤다 아 이 사람 어떻게 이겨 왜 맞아 진짜 일본의 무릎님 같네 벽걸이 완벽한거 봐라 보존다 아 이거 강등열차 타겠는걸 뭐야 와 이거 건져지네 야 잘 때린다 아 아 아 맞는가봐 개무섭네 와 와 와 와 아 아 이거 맞은건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저거 쓰는구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안되네 아 흘렸는데 백댔시 흘리기 했는데 백댔시가 나갔나보다 어 이게 안맞네 땅으로 꺼져버리네 야 데뷔바 아 이거 안 아니 나 저기 아 방금 마신권 했거든요 맞은건데 품친이 나갔다 아 아까보라 아 까비 아 침착함이 보여 흔들림이 없는게 보여요 거의 뭐 철권계의 그윈 아닙니까 이 사람 하필 예를들어도 다크솔로 예를드네 아 큰일났다 사람들이 또 이거 헛소리하겠지 안맞노 아 야 데뷔샷 나갔다 백댔 안되네 우와 무빙 날레뼈 끝 아 크흑 아 아깝다 레드그냥 소모하고 심리 걸걸 에이 난 당연히 안 앉을 줄 알았다 레드가 있어서 써 отс 내가 무리였다 대구 바로 보냈는데 마무리를 못했네 와 들켓 꼬박꼬박 잘하는가봐 가비 와 짠발 쓰겠거니 했는데 안쓰네 흘렸네 짠발 깔았는데도 아깝다 아깝다 뭐야 이게 왜 나가 아깝다 잘한다 아깝다 아깝다 와 이거 레드 끊으려고 왜 높아쓴가냐 쩐다 어떻게 이렇게 안앉지 왜 안앉지 아깝다 어 뭐야 이거 빅사리 운 좋았네 아깝다 피계로 빨리 돌고 컥킹한가봐 센스 오진다 아깝다 드디어 하단 썼네 풍신으로 뛰었다 부끄럽노 아까보다 방금 피할수 있었네 와 이겼다 우와 오우 수고했어 질렀다 웨이브 심리가 아예 안걸리네 아 뭐야 너 웨이브 대종했는데 삑사리로 하이킥이 나갔네 끊으려고 웨이브 대종층인데 아이 아깝네 우와 미하부이 못나가게 알려놓으러 봐 아이고 데미지 아 아 초풍이었네 아 좁다 와 이게 피해 어 럭키라면 들키옵나 풍신 나이스 어 아 뭐야 아니 이건 아니잖아 아 아 웬어퍼나 원잽할까봐 풍신 쓰던데 딱 걸렸네 진짜 안걸린다 심리가 아 때려야되는데 와 가다봤다 죽었네 아 잘한다 아 아 졸리네 아 아 이렇게나서 살짝 늦게 했는데 독이 되어버렸지 뭐야 아 크리스 나고 와 이거 안았네 안질것 같았는데 오 오우 잡았다 이겨보자 백초 자자 아 저 무릎 카운트기 되게 무섭네 까비 이걸레라 그렇지 아 왜이래 아 렉 뭔데 하 이거 내봤지 저서 렉 걸리노 왜 저를 도닥에 둔건데 힘내라고 안막네 어 아 이게 걸려? 한정 쩌네 야 무릎 아까 무릎이 안 맞네 그리고 이거 시계 잡으려고 쓴건데 둘 다 피해졌어 와 역시 역해릭은 역해릭이다 다시 와 천제스틴 미쳤네 천제스틴 데미지 봐요 개무섭 누 어 아 이거 아니다 아 이거 진짜 에바 참치 안 맞을걸? 아 뭐야 나이스 둘 다 짠손 둘 다 짠손 같은 생각했네 아유 레디 오늘 와 진짜 집 문 열고 들어갔는데 딱 구역이랑 제가 자는 방이랑 사이에서 잠들었어요 방에도 못 들어가 아 일부러 늘겠습니다 이야 쩐다 괴 잘해 아이 그 저기 친구랑 통화하다가 오랜만에 통화하다가 아 아 그래 저기 수고해라 이러고 이제 끊었는데 그러고 잠깐 앉아있었는데 잠들었어요 잠깐 앉아있었는데 잠들 흘렀는데 와 쩐다 나이스 안전하게 퇴내기 오케이 오케이 기절제 우와 꼬밍이 무시무시하네 걸려라 괴롭슨데 안 걸리네 무릅쓸거 같은데 그렇지 아 알면서도 디키 뭐했다 아이씨 기원 다 걸리네 와 저스트잘 야야 이게 이렇게 되나 아니 저 아니 구두 안 닦았나 저 끝거리에 대해야지 아니 얼마나 저기 말랐으면 춤을 많이 차가지고 말랐으면 저게 안다이노 와 씨 아주 아이돌이네 응 나이스 야 잘 때렸다 와우 아 엄청 뻔했나 뛰고 싶은데 뛰고 싶은데 어떻게 해 뛰고 싶은데 잘isphere 상장도 못했다 사람들 의견 보고 자를까 말까 고민했는데 다들 1번 선택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잘랐는데 조져졌습니다 그치프림 맞습니다 여러분들 저를 빨리 응원해주세요 아 럭키 히트 앉아지는구나 지금 알았지 뭐앰 퇴래기 어 휘었어 아 이리 되는구나 아 저 마신 때려야 되는데 맞다 내 딜키 영상 찍었잖아 아 왜 야 이게 안맞아 나이스 맞았다 아이고 100번 넘어 아 100번 넘어래 저 병지컷인데 뒷머리 계속 기르고 있어요 아이고 아이고 1타 맞았어 확정 아 놀고 롱나라크 나이스 가즈아 와 개천재다 어 저기서 벽에서 저렇게 궁지에 몰려있으면 궁지에 몰려있으면 무릎으로 개길수가 있구나 하나 배웠습니다 그렇구나 무릎을 한번 기다려야 되는구나 안참았다 최대한 100으로 밀고 참고 무릎쓰겠지 아 이거 그냥 발을 쓰네 아 지린다 콤보 아 이거 안썼어 아 이거 안썼어 너무 하잖아요 이거 오 쉣 까비 발발 하단 하단 참고 하단 어 알면서 왜 안울려져 조짐스틴 조짐스틴 이거 폐가망신다간다 조졌다 까마 우어어 참고 타르르르르 안쓰나 어 기회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백댓식 요렇게 그렇지 네 맞아요 소속 소속이라 해야하나 거기일거에요 퇴내기 퇴내기 좌종 안쓸꺼야 야 야 야 야스 아 뭐래 나이스 와 진짜 힘들다 와 와 개 힘들다 잊어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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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즈앗 원 날아 안쓸꺼야 아이씨 나이스 앞머리통 찍어버리고 벽보내고 아아 왜 이렇게 나지 이거 다행이다 상대가 실수했다 다행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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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쓸꺼야 레드 레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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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변신 어떡해 어떡해 안쓸꺼야 어떡해 야 럭나락 와 이씨 맞다 신기술 있었지 아 맞다 럭나락 있었지 아 노래하는 사람 마이크 같다고요 그 정도에요 어이씨 이거 한 보람이 있네 어허 어떻게 들리길래 내가 끝나고 한번 들어봐야겠다 궁금하네 갑자기 어떻게 들리길래 사자 기원 죄송해요 그렇지 메신캠 야 이게 왜 안맞는데 성님 이거 너무 억울합니다 아 이거 너무 억울합니다 상대도 지금 놨단아 레버를 상대도 끝났다고 생각했어 왜 초풍이 안맞았어 방금 머레이님 하라다님 철권 철권 알라시님 왜 이거 안맞았습니까 설명 좀요 상대도 맞았다고 생각하고 가만있었잖아 어잉 프로가 맞았다고 생각했는데 왜 안맞아 이건 잘못됐습니다 게임이 안코 와 그래도 안왔네 퇴레기 초풍 와아 어떻게하지 하아 피가 좀만 많았으면 이겼는데 까비 무의 무릎 무릎 쓰일 때 안되나 이거 누워버리네 평가할 수 있나요 때렸고 패시해서 날아 날아 무릎 태큰니스미 라이트 와 야 이걸 막나 진짜 감이 좋다 야 막을걸 막았으면 됐는데 나이스 아직 안 끝났다 뭐야 이거 되나 우와 야 이거 뭔데 퇴래기 나이스 우와 방금 벽이 도와줬다 벽신님이 아까 제가 이게 안 맞은게 있어가지고 불쌍해서 도와준 것 같습니다 아 벽신님이 도와줬네 만능을 보고 사전 무릎 어어 커킹을 썼어 실수 뭐야 이거 뜰걸 막타 뭐라 하래 어떻게 하래 무릎쏘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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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이밍 예술이네 진짜 내 머릿속에 있나? 어떻게 알았지 들어갈걸? 와 리얼 아깝다 이게 상대방 카즈야 웬오퍼가 13짜리였다면 얘기가 틀렸겠지 와 천제스틴 개같다 내가 들어갈걸 알고 있었나? 데미지가 어떡하죠? 뭐야 어디가? 뭐야 이거? 뭔게임? 방금 무슨상황입니까? 저기 어떻게 맞았노? 맞을거 아니었는데 아 저기 상단이 아니고 중단이구나 와 이거 꺼냈나나 라키 라키 와 진짜 천재다 진짜 천재다 와 레드까지 생각하고 있어 다 알고 시계를 친다 진짜 잘한다 진짜 잘한다 인정하십니까 여러분? 너무 잘해 아 이거 마신 쓰라고 딜레이 느끼해서 마신 쓰라고 아 이거 마신 쓰라고 딜레이 느끼해서 마신 쓰라고 딜레이 느끼해서 마신 쓰라고 아 잘했다 상대가 잘했다 상대가 다르다 저건 뭐 부정할수가 없다 상대가 다르다 바이 바이 준비해낼 수 있는 거 같아 걸려라 천재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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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장 아~~ 막났어 늦게 쓰면 맞는데 너무 빨리 썼다 아 이거 절약버스면 들어갈 것 같은데 죽겠는데요 이거? 근데 이거 최대 데미지 뽑겠다는 뜻이구나 행칠거 거든요 아마? 행칠거 거든요? 우와! 행치다가 가드했어 우와 미쳤다 우와 쩔었다 진짜 잘한다 와 진짜 잘한다 진짜 잘해 와 이러니까 우승할게 진짜 잘하니까 아 2탄 앉아야지 아우 잘한다 진짜 잘한다 아 멘지헤드가님 안녕하세요 아 예 되게 건강해요 오늘은 좀 잠이 오네요 아 맞는데 무릎조심 무릎조심 와 뭐야 카운터 하나 나와 아이고 아이고 왜 뒤로 돌아와 죽이 아깝다 와 길어 와 길어 와 길어 와 알록나라 아 뭐야 변신했는데 삑살이야 아 네 들어가세요 아 뭐하노 초풍이잖아 아 뭐하노 초풍이잖아 우와 신문 일부러 뒤로 있었네 괜히 맞을까봐 오 오 큰일났다 와우 예 열공하세요 와 하이킥도 피하네 커키이 점프 점프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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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해 너무 잘해 실제로 게임을 해도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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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앉아야지 나이스 길타 맞는거 무릎 어 왜 안왔지? 와 사약이다 같이 맞아서 아 위험했다 반대가 피 많았으면 위험했다 아 뭐야 얘가 안썼어 와 기원이 줬어 내가 좀 더 느려가지고 한 2프레임 늦은 것 같다 상대가 더 빨라진게 보였다 와 대박 가드력 전재가 진짜 와 시계행 돌지 말라고 쓴 건데 그걸 앉아서 뛰고 있네 아 벽이 안 도졌다 아 저거 필드였으면은 필드가 벽에 뒤 공간이 좀만 있었으면 뒤로 벽강 됐는데 벽이라 돌아졌네 아 미친 제발 와 와우 힘들었네 진짜 참았다 아 참고 참고 또 참았다 아 왜이래 자본하게 자본하게 와 잘 지냈다 이거 흘릴거라 생각했나봐 전 사자 썼는데 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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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올 때 됐는데 하크 아 치쿠린도 한번 걸리는구나 아깝다 아 이거 안되네 될 것 같은데 안된다 나이스 잘 끼워놓고 와 다행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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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다 쓰면 이래 되는구나 아 어어 아깝다 피가 좀 많았으면 춥 szips 삼초가 아니었나 보다 같이 받을 거보다 심사였나봐 안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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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진짜 무명왕이랑 싸우는 것 같아 와 씨 자꾸 다크서울에 비교하네 나 왜 이러지 다 막네 상대가 이득인데 내가 바보같이 되겠다 반식을 풍진 13초면 이기는데 오 위험했다 위험했다 아 까비 이거 폴을 많이 썼구나 어 나이스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안섰어 와 아깝다 내가 발동이 좀만 더 빨랐으면 아 이거 안 되는구나 아 아 카운터 잘 잘 잘 아 오늘 머릿속 다 잘라 아 라운드 1 파이트 나이스 아 아 아깝다 외초였는데 실수 와 이거 무릎 맞으면 안되는걸 맞았네 야 이게 왜이렇게 돼 판정 이거 아니지 아깝다 와 이거 노랬네 원잼 내밀거 알고 있었나 봐 아 근데 아까 그 커팅 맞고 속질 안들간건 좀 심했다 이거 안썼어 이거 안썼어 아이씨 이래도 안좋아 아 이거 안썼어 아 이게 안돼 딜이네 잘 때린다 나도 좀 때리자 아 아 외노폰 외노폰인줄 알았는데 커키이네 와 가위바고 들어갔다 개쎄 개쎄 파이널 라운드 파이널 라운드 파이널 라운드 커키 한 없으십니까? 아 나도 하이킹 돌았는데 우와 이게 안맞나 아 뭔게임이야 니로이랑 바콤라미였으면 방금 저거 일어날 때 잡았다 우와 또 써 아아 다 오지네 잘한다 아 이게 확장이구나 그냥 저거 때려야겠다 안전하게 그냥 저거 때려야겠다 욕심내줘야 나 약간 범박히면 큰일나니까 무릎 그렇지? 야 이게 안 맞아? 아 또 나왔네 그만 쓰자 이제 피하자 그냥 와 천재 어 졌나? 와 쩐다 레이지아치 강을 되게 잘 본다 아 런스럼 깨자 아이고 빨리 졌어야 되는데 럭키클로에 저 무릎이 되게 괜찮구나 기술이 아 방금 또 터킹 나올 것 같은데 이제 아깝다 어 어 아 이래 맞나 풍신 야 뭐야 아니 풍신 썼는데 뇌신 날아 아 아 행풍신 썼는데 뇌신 날아 런탄 가봐 런탄 가봐 런탄 가봐 아 까비 아 아 이거 노리고 백댁 치고 있었는데 이거 딱 맞네 촛붕타이밍에 와 저거 노리고 있었는데 딱 저것만 노리고 있었는데 아 아 스크킹 나올거라 생각하고 내가 먼저 질렀는데 아니었네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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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진짜 안맞는다 뭐야 왜 점프 나가 너무 무사하게 죽었다 까비 포켓 틀거 같다 내가 내밀었으니까 커킹 한번 나올거리대 3번 내밀었어 아 지르네 와 이게 거리가 딱 맛이 안맞는 거리에서 딱 기다리고 있다 조절을 엄청 잘하네 당연히 맞을줄 알았는데 타이밍이 좀 늦게 써서 시계사고 빨리 썼으면 못잡았다 아 이거 못 때리냐 바보야 무릎 리스펙트 아 안되네 아 뭐하노 아 바보 아 왜 맞아 앉아있다가 일어났는데 왜 맞아 까비 아 뭐 눌렀나봐 내가 아 다행이다 좋았네 다행이다 좋았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어 어 아 이거 막아? 일부러 일어났었는데 하단 의식할줄 알고 맞다 진짜 안되지 하아 또 카운터나 개쎄게 때린다 이제 왜? 대박야 형 와아 대박 아 슬리핑님 어서오세요 진짜 너무 잘한다 상대가 너무 잘해요 커키 드라르르 하아 야 뭐하나 위험め었다 위험 batter 나 레일즈하트 쓸 줄 알았는데 이거는 안 썼네 화이트 와 큰 킥 오진닷 아 왜 내밀었냐 바보야 아 이건 내가 좀 멍청한 것 같아요 외누퍼 다음에 커킉을 그렇게 많이 썼는데 내가 너무 반사적으로 원잽을 내미네 또 봐 또 외누퍼 다음에 내가 내밀었다 시계를 쳐라 그냥 아 호밍기언니 자비 무릎 무릎 썼죠 왜 안맞아 아 시쳤죠 야 진짜 침착하다 진짜 침착해 와 진짜 침착하다 보통 사람들은 저기서 뭐 내미는데 방어에 흔들림이 없다 위동이 없어 내가 뭘 하든 침착한 것 같아요 그냥 뭐 상대는 카즈해야지 이런 느낌으로 게임하는 것 같아요 아 야 뭐야 가드도 안됐어 어 아까 대결하고 써봤는데 안되네 안 썼네 에에에에 와아 잘한다 실패가 안받았고 펭 좋았다 시계를 치는게 맞았어 처음부터 절장 걸리네 이거 마무리 좀 아쉽네 학생님 안녕하세요 해볼게요 너무 간편하게 피해졌다 우리 저기 기술치면 나락이 시게 잡는데 쩔었다 아 안기기네 앉았다 여기서 하나 하자 잠시만 야 뭐야 와 대박 야 진짜 침착하다 아 이것도 웨이브 대중했어 하이킹 빛살이 몇번 나냐 진짜 마지막 기회다 진짜 마지막 기회다 막았어 막았어 아깝다 어? 상단 떴네 어 어 잘 됐다 12시까지 할라 했는데 잘 됐다 아니 왜 저 왜 이렇게 안 나가냐고 왜이래 왜이래 아깝다 아깝다 카즈야 카즈야 소 위크 오 카즈야 소 위크 덕분에 네 으유 기회 없으면 카운터가 안돼 위험했다 하아 잘해 에에에에 야 기회다 데빌 승 함 더 가자 데빌승 함 더 가자 와 천재 우정 한번 깔았으면 됐는데 앉을 줄 몰랐네 아 너무 천재 아닙니까 상대 그렇지 아 진짜 이기려고 그쵸 다 썼네 와 원래 아까는 저렇게 안했는데 끝내려고 그러나보다 아 커키 안쓰나 나이스 끝난거 아닙니다 아직 몰랐어 아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천재 뭐야 이거 왜 나가 아이고 바보 앉아버렸다 아 오츠칸의 사과 데쓰 오츠칸의 사과 데쓰 상대가 너무 잘한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오츠칸의 사과 데쓰 아 로네 !. ars 엿 엿 엿 엿 엿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